자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1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0여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90여개를 준공을 했는데 건축사님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2012년부터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계를 해본 게 약 100개 정도를 인허가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100개 정도 인허가를 냈고 현재 약 90개 정도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케일과 다양한 용도와 여러가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제로 현장에 준공을 했는데요.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준공입니다. 준공. 준공을 해야만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고 또 현장에다가 직접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준공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대학에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 공부를 하고 또 현상 설계를 하고 여러가지 디자인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그냥 페이퍼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도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현상 설계를 했을 때 당선이 안되더라도 이 디자인에 관련된 훈련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훈련을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데 정말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건축사님은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사마다 디자인을 접근하는 태도라든가 디자인을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은 건축사 이 관용만이 풀어내는 하나의 디자인 접근 방법, 디자인 해결, 디자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건축물로 이렇게 지으면서 중공까지 가다 보면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접근하는지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클래스를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 O-P-E-N-S-C-A-L-E.net 여기에 방문하시면 제가 그동안 설계해서 중공한 건축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특색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이 강의에서 정말 이관용 건축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는지 그 내용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업은 건축 대학에서 진행하는 건축 설계라든가 건축 스토디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현업, 현업 건축사 사무소에서 디자인을 해서 허가를 내고 또 실제로 중공을 내는 현장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그런 내용은 많이 배제를 하고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땄을 때 이거를 설계부터 인허가 중공까지 내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뭡니까? 건축현업에서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설계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뭡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법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왜 적법해야 되죠? 적법하지 않으면 인허가청에서 허가가 나오지가 않죠.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중공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법령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디자인에 관련된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법령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령의 틀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일조건제한. 자, 일조건. 우리 꼬마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일조건이죠. 일조건에 대해서도 각 현장마다 상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학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무를 하다 보면 두세 번, 서너 번 여러 가지 상황과 케이스를 보면서 일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한다. 평지면 아주 편하겠죠. 그러나 경사지일 경우에는 매우 좀 조심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법. 주차법은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에 따라서 주차법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용도가 있고 면적이 있는데 그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대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주차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이라든가 꼬마빌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주차입니다. 주차를 어떻게 잘 하느냐. 조그마한 땅에다가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주차를 잘 하느냐가 성공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조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인적 대지 경계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리,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리가 용도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건폐율, 이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용적률은 200%. 이러한 면적과 연면적에 관련된 기본적인 제한 내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학교에서 풀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 실무적으로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수제한과 높이제한. 충수제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또 지역별 용도에 따라서 충수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죠. 가로구의 불제고 높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충수제한과 높이제한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나오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운 내용이 뭐냐. 이러한 법령들을 다 체크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경험과 실정과 여러가지 인허가 또 중공, 시공 이런 부분까지 두루 경험을 해야만 실무적으로 익힐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꼼꼼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장애인법, 요즘 현장에서 아주 어려운 장애인법 그리고 소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이 부분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여러가지 건축물 용도가 다중이용업소에 걸린다면은 이 부분도 디자인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법령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대형건축사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 대략 3년 동안 대형현상설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다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면은 그 법적인 내에서 디자인을 풀어내는 거죠. 그 부분은 대형조직에서의 일이 분업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소형건축사사무소 즉 아틀리에 같은 그런 건축사사무소에서 중소규모 건축의 꼬마빌딩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면은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하나 둘씩 놓치게 된다면 인허가도 힘들고 설령 인허가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나중에 중공검사 때 업무대행자, 건축사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건축물의 중공에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법령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이게 건축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중심을 둔 건축사이더라도 한쪽에서는 건축법 해설책을 놔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복습하면서 정말 내 설계가 적법하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실무를 쌓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매일매일 법규책을 보시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하고 경험하고 또 감리를 하면서 감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경험하고 체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의 디자인 탤런트 능력과 디자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유튜브 멤버십 시스템은 강의마다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을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수강생은요. 낮은 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강의를 모두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의 플랫폼이 아니고 멤버십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만 수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5단계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강의 컨텐츠를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5단계 20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4단계 VIP 멤버십 건축주 100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단계가 약 한 280강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단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를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낮은 단계 수업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0개 정도의 강의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는요. 월 단위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자동 결제 되기 때문에 월 단위로 무한학습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한 28일 정도로 수업을 다 듣고 해지를 하시려면 해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